오늘 모임의 책은 저번 날 이렇게 왼쪽에 어 왼쪽 여러분한테 오른쪽에 보이죠 저한테는 이렇게 하면 여기 왼쪽이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보이는 윤실 작가의 2m 그리고 48시간 이라는 제품이에요 160페이지로 상당히 좀 짧은 작품이죠 거의 뭐 작가의 말 빼면 은 152페이지니까 상당히 좀 짧은 페이지의 작품 150페이지에 그리고 여백도 상당히 많아 그죠 안에 여백이 진짜 많아 가지고 글씨도 뭐 작은 편이 아니고 여백도 좀 많고 중간중간에 심지어 이런 이런 약간 그 카톡 그 나는 문자 나누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사실 불량상으로 따지면 은 읽기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도 어 읽을 수 있는 짧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큐에 그냥 앉아서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금방 읽을 수 있었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 자체는 조금 뭐 청소년문학 이잖아요 청소년문학 낙바도 청소년문학인데 뭐랄까 음 자료를 준비하고 뭔가 그럴만한 게 많진 않았어 그래서 오늘 모임도 조금 짧아질 거라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일단 어떠셨어요 이 작품 읽으신 분 읽어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미터 그리고 48시간 제목 일단 좀 그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제목이 2미터 그리고 48시간 무슨 그 수학 공식 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편안하게 가감 없이 이야기 해주셔도 되요 제품의 어떤 좋았던 점 좋았다고 또 아쉬웠던 점 아쉬웠다고 이야기 해주셔도 되고 주제적으로 나 어떤 부분에서 이 책의 비극은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삶의 비극 음 근데 이 책을 비극적 이라고 보기에는 뭐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돼 사실 조금 어 중반 까지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약간 희망찬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흔한 병의 흔한 병 저도 피 치료 방법이 되게 인상적이죠 그 치료 방법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아 그치 아버지 아버지도 짠 하고 엄마도 짠 하고 딸내미도 짠 하고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었어 캐릭터들이 좀 짠 해 근데 그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좀 흔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도 그렇게 소설 속 인물이다라고 할 것 없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모습이고 사업 실패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어머니의 모습이라든지 딸내미의 경우도 상당히 흔한 모습이라는 거에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사실 정음이의 이야기를 토대로 뭔가 병에 대한 집중 개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 자체도 그렇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캐릭터들도 다 흔한 캐릭터들이에요 그죠 흔한 캐릭터들 아 그죠 피폭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지 근데 조금은 뭐 계속 이야기 하겠지만 저는 약간 정음이가 유난 떤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라면은 약간 저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정음이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강박관념이 있는 아이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2미터를 지켜야 되고 뭐 48시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뭐 그렇게 칼같이 무슨 자라도 들고 다니고 여기 심지어 자가 있잖아 여기 자가 있잖아 자가지고 이렇게 진짜 뭐 그렇게까지 프리사이즈하게 정확하게 지켜야 될 만한 일인가 싶은 거긴 해 실제로 거기 안내문에도 보면은 뭐 아주 소량이라서 아주 소량이라서 괜찮은데 그래도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긴 하다 이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니까 그지 청소년기 이 학생은 정말 어떤 남자의 감성으로 아저씨의 감성으로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친구로 사귀긴 덕후가 최고다 저는 사실 이 작품 속에서 제일 특이한 캐릭터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네였어요 이네 우리 이따가 또 이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캐릭터만 조금 야 얘는 좀 특이하다 현실에서 잘 보기 힘들 것 같다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다 흔한 흔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의 현신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디네 아 이네가 직지 아주 좀 인상적인 캐릭터긴 했지 정음이가 너무 착해 동물도 생각하고 사람은 2m 떨어져야 하는데 동물은? 동물은 더 연약하지 않나? 곤충은 이런 생각 할 거야 사실 그게 맞긴 하지 동물이나 곤충이 더 피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감하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작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앞에 써져 있는 유은실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특별히 작가에 대한 그런 게 많지 않더라고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2015년 청소년 소설 변두리로 권정생 창작기금을 받았다고 이야기 나와요 권정생 창작기금을 받았다 권정생 작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권정생 작가를 들어보셨다 여러분들 아마 어린 시절에 권정생 작가의 글은 다 한번씩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오! 진수님 어 좀 아시네요 그죠? 어 너젓단님도 아시고 사실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로 소나기? 소나기는 황순원 작가 아닌가요? 소나기야 갑자기? 소나기라는 작품이 또 따로 있나? 권정생 작가에 응 사실 이 강아지 똥이 가장 유명하죠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몽실언니 몽실이 언니 정확히 말하면 몽실언니 몽실언니 몽실언니죠 제가 한번 이 캡쳐를 보여드릴게 이 작품에 몽실언니 권정생 작가의 몽실언니 저도 어린 시절에 요거는 좀 읽어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어릴 때 약간 필독서 필독서 느낌으로는 거의 책책책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선정도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어린 시절 학생들에게 필수 도서 이런 느낌?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강아지 똥도 강아지 똥도 권정생 작가에 그립니다 권정생 지음 그림책 아주 포즈가 리얼합니다 진짜 시골게들 보면 딱 이렇게 시골게들 딱 이렇게 싸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 두 작품이 권정생 작가의 작품으로 대표작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는 저작물이 한 90여개 정도 될 정도로 저작물이 좀 많으세요 동화책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권정생 작가의 어떤 문학관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문화재단도 있고요 동화나라라는 건물도 있어요 경북 안동시 일찍면 성남길 119 라는 이런 전시실 박물관 같은 것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몽실언니도 여기 있네요 몽실언니도 그저 이렇게 안에도 복도전경 전시실 서점 도서실 이렇게 있구요 나중에 혹시 어린이 자식이 있으시다거나 어린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지 않나 싶어 아주 권정생 작가의 어떤 에피소드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권정생 작가가 대표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언장이 있어요 유언장 권정생 작가의 유언장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실제 유언장인데 이거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언장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첫 번째 최완택 목사 윈들레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죽통에 오줌을 둔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왜 저부터 웃겨 두 번째 정오경 신부 봉화군 명오면 비나리 이날이 글씨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세 번째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라고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의 죽음 이후에 유언을 부탁한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이게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 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 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아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까? 2005년에 권정생 작가의 유언장이고요 사실 2007년에 한 번 더 쓰시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요거는 너무 아파서 보시면 글씨도 되게 불안정하시고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런 식의 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뒷부분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좀 볼 수 있는데 제 예금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라고 권정생 작가의 두 번째 유언장이었죠 이런 권정생 작가가 창작 기금을 통해서 매해 아이들 동화 혹은 청소년 작품들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데요 유은실 작가가 2015년에 변두리라는 소설로 상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앞에 이렇게 보시면 권정생 선생님 유산을 받은 일이 무척 영광스럽고 그만큼 무겁다 라고 말하잖아요 동화 작가, 아동문학 작가에게는 어찌 보면 권정생 작가의 이름 의지가 되게 크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좀 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작가보다는 권정생 작가를 좀 더 많이 이야기 하긴 했는데 그런 이야기였고 그레이브스 병에 대해서도 좀 한번 우리가 이야기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레이브스 병 사실 다른 명칭으로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 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병을 겪은 분들이 주변에 있으셨나요? 내 주변에 갑상선 항진 발음이 어려워 갑상선 항진 기능증을 알아본 사람이 있다 혹은 내가 알아봤다 이런 예시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레이브스 병을 알아본 적이 있다 이게 의외로 좀 한번 겪으셨었어요? 이게 되게 의외로 흔한 병이래 정윤님도 부모님이 겪으셨었고 치료하는데 좀 오래 걸리셨어요 저하증을 항진증보다는 근데 보통 항진증을 겪으면 저하증도 같이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피곤하대 진짜 안 속에서 정윤이도 버스 타고 움직이는 것만으로 체력 소모를 다 하잖아요 진짜 그게 실제로 이 병을 겪으면 정말 힘들다고 체력이 쭉쭉 나가면 돼요 쭉쭉 그냥 건강검진 때 갑상선에 용종이가 발견된 적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흔한 병이에요 제가 발병률을 좀 찾아보니까요 남자는 한 2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 생각해봅시다 우리 보통 고등학교 때 전교생이 1000명 정도 했죠 3학년 다 합쳐서 1000명이니까 1000명 중에 5명 정도 한 학년에 1명에서 2명 정도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겪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청소년 시기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드는 경우도 좀 많긴 하지만 학창시절보다는 보통 2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남자들은 200분의 1의 확률 정도로 발병이 되지만 여자는 33분의 1 거의 3% 2,3% 미국 같은 경우도 통계적으로 2%의 여성들이 겪는 병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여성분들에게는 진짜 좀 흔한 병일 거예요 흔한 병 주변에 한 명씩은 꼭 있을만한 그냥 말한대로 거의 2,3%에 가까운 병이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아마 뭐 유전자적으로 혹은 DNA적으로 뭐가 있겠죠 그죠? 여성에게 훨씬 발병률이 여섯 배에서 일곱 배 정도 높다고 해요 이 갑상선 그레이브스 병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발병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성인 여성분들은 좀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는 병 어떤 의미로는 물론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흔한 병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서유리 성우 아시죠? 게임 쪽이나 예능 쪽에서도 많이 나오셨던 마리텔에도 나오셨던 서유리 성우 서유리 씨도 한동안 방송을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송을 왜 쉬었냐면 이 그레이브스 병 때문에 쉬었다는 것 같아요 그레이브스 병 때문에 그레이브스 병 때문에 안구가 돌출되고 좀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다른 연예인 중에 솔지 솔지라는 엑시드였나 엑시드 걸그룹 멤버였죠 솔지 씨도 이 그레이브스 병으로 좀 꽤 오랜 휴식기를 맞았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연예인 뭐 이연걸 중국의 이연걸이라든지 어 우리가 얼굴은 모르지만 핫한 피지컬 갤러리 유튜버 김계란 씨도 이 갑상선 기능 관련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셨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듯이 생각보다 흔한 병입니다 흔한 병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흔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의약 시간은 아니지만 음 의약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또 이야기 해보자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몰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내 몸에서 이 내가 나를 이제 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내 일부분을 그래서 그 싸우는 과정에서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예요 과다 분비 갑상선에서 나온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 뒤쪽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딱딱해지고 뭉치면서 여기 근육들이 뭉치니까 뒤로 이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구가 돌출되는 이런게 좀 대표적인 현상이고 뭐 그 외에 피로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가진 뭐 일상생활을 조금 저해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레이브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적어놔서 그레이브스병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음 그럴까요? 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아마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우리가 그 대머리는 대머리는 또 완전 탈모는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처럼 그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성에게는 100% 완전 탈모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부분 탈모까지만 나타나지 뭐 그런 것처럼 뭐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까 저는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음 아무튼 해외에서는 그레이브스병 보다는 바제도병 바제도증후군으로 좀 많이 불린대요 어 바제도는 바제도 역시도 사람 이름이긴 한데 국내에서는 그레이브스병 그리고 해외에서는 바제도병 이렇게 좀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원인인 잘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어떤 뭐 자가면역질환에 일환으로 발생한다 증상이 어떻다 정도 이야기해 봤는데 치료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가 좀 있거든요 치료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음 갑상선 관련 호르몬 관련 뭐 치료가 있고 두 번째가 어 요오드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요오드 치료법이 있고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갑상선을 아예 음 이렇게 좀 제거하는 갑상선의 기능을 거의 제거하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 그쵸 그럴 수도 있겠다 어 행동과 심의 병의 원인 상징적인 상징적인 부분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병 자체에 있어서 근데 뭐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 병 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쵸 아까도 말했지만 흔한 병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데 많이 자책하잖아요 나는 왜 이런가 여기 정음이도 어린 마음에 왜 나에게 이런게 와서 그레이브 씨는 왜 나에게 와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를 5년 동안 힘들게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뭐 누가 잘못해서 걸리는 건 아니죠 그쵸 누가 뭐 어떤 성격이라서 걸린다기 보다는 음 지금은 재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의외로 흔한 병이다 어 이렇게 볼 수 있고 두번째 치료는 제가 찾아봤을 때에는 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오드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좀 나이 있으신 분에게 많이 권한대요 아이들 보다는 아이들 보다는 좀 나이 있으신 성인에게 좀 많이 권하는 치료법이긴 한데 이 작품 속에서는 어 정음이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죠 만약에 방사선 요오드가 좀 싫다 거절하시는 분들에게는 세번째 치료 방법인 갑상선을 일부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요거는 수술이다 보니까 음 약간의 부작용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 만약에 수술만 잘 된다면은 좀 더 경과나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더라구요 치료와 관련해서는 근데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면은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덜 나올 거 아니야 완전히 제거가 아니더라도 좀 일부 제거 하더라도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덜 나오니까 그때에는 이제 저하증을 겪는다고 하더라구요 음 아까 이제 다른 분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때에는 저하증을 겪는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또 이거를 계속 채워주는 약을 복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충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치료가 확실히 좀 어려운 완치되기 좀 어려운 병 완치되더라도 좀 재발 확률이 거의 한 4,50%에 가까울 정도로 재발이 좀 쉬운 그런 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호르몬 약을 계속 챙겨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거하면은 그만큼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그걸 계속 챙겨서 하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좀 잘만 관리해주면은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아무래도 좀 그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죽는 병은 아니야 죽는 병은 아닌데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불치병은 아니지 근데 난치병 완치하기 조금 어려운 병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여성분들은 거의 한 30명 중에 한 명꼴로 이 병을 걸리시는 거잖아요 여성분들은 남성은 한 200명 중에 한 명꼴로 그렇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좀 일상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병을 겪고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작품의 어떤 배경지 저도 이 작품을 읽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어찌보면 있었을까요 제가 모르는 제 주변에 그레이브스병을 겪은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음에서 되게 생소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생소하다 음 이런 병이 있구나 했던 것 같은데 뭐 아까도 여쭤봤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좀 있으신 분들도 계셨다고 하니까 의외로 좀 편하게 아 그치 흔한 병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면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겐 조금 낯선 낯선 병이긴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 그레이브스 병에 시달리던 정음이가 결국 어 방사선 요오드 치료법을 선택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작품에 좀 재밌었던 점들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 물론 잔잔한 작품이고요 뭐 어떤 의미로는 좀 깊이 꼭 깊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의미라든지 난해하거나 읽기 힘들다거나 그런 작품은 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이 작품에 어떤 매력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음 일단 이네 이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네 이야기를 뭐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에서 갑자기 이네라는 캐릭터로 딱 들어가는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뭐 이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꾸 이게 눈에 밟혀 이네가 이네 어떠셨어요 이네라는 캐릭터 우리가 소설적으로 보자면 저는 이네라는 캐릭터는 아 요거는 조금 소설적인 캐릭터다 음 조금 소설적인 캐릭터다 이 생각이 들었어 남고에도 약간 독특한 친구들 흔히 말하는 이 덕후 애들도 좀 있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네는 조금 소설적 캐릭터가 아닌가 어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귀신이 아니라 진짜 이네 그러니까 말투가 너무 특이하잖아 말투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었나요? 이런 말투를 가진 친구가 있었나요? 컨셉에 잡아먹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컨셉에 잡아먹힌 친구 컨셉이 나고 내가 컨셉이다 나는 내 정체성은 컨셉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음 자신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않고 이미 잡아먹혔어 컨셉에 그래서 말투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잡혀있어 그죠? 너무 독특하죠 이 캐릭터가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내용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레이브스병을 치료하려고 방사선 요호도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만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딱 이내에요 이내가 없었으면은 이 작품이 조금 어떤 재미라는 면에서 많이 경감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소설적인 캐릭터이긴 하지만 작품의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작가가 잘 배치했다고 생각해 이런 캐릭터를 잘 배치한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없었으면은 작품이 좀 심심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딱 필요한 캐릭터였다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캐릭터였다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음이라는 캐릭터가 소설 보면서 눈물 콧물 쏟는다는 묘사가 나올 때 야 근데 그거는 좀 우리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도 다 그러지 않나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인해였던 거야? 소설 보면서 눈물 콧물 좀 쏟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한강 작가의 뭐 손윤이온다나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같은 거 딱 읽어주면은 눈물 콧물 좀 콧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물쯤은 한 번씩 쏟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근데 그거는 좀 평이한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를 독특한 캐릭터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우리는 책 덕후니까 우리 덕후라고 하는구나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는 이제 책 덕후니까 약간 객관성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그죠? 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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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예쁘게 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음 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진솔된 친구의 모습이에요 진솔된 친구의 모습 근데 저는 한편으로도 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 H나 J였나? 다른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못 가주는 친구 근데 그 친구들도 딱히 뭐 글쎄 이게 약간 정음이라는 캐릭터 화자의 입장에서는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고 친구들의 어떤 진위를 좀 의심하게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가려고 했다가 진짜 못 갈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에게 약간 배신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 친구들 나쁘다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 내가 반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하면 내가 간다고 해서 꼭 남도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청소년의 어 청소년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래 청소년의 시각 그리고 정음이라는 캐릭터 입장에서는 좀 많이 배방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만약에 사회생활에서 이런다? 병원을 같이 가준다? 일단 그거 자체가 좀 병원을 같이 가줘? 뭐야? 산재 처리 해줄 거야? 왜 병원을 같이 가줘? 이런 느낌?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죠 이 친구들도 나쁜 친구들은 아니야 앞선 다른 친구의 경우처럼 뭐 놀리거나 조금 그런 어 뉘앙스를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었는데 어 정음이라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가 느끼기에는 조금 배반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음이가 되게 유난스러운 캐릭터로 여겨줬다고 했잖아요 유난스러운 캐릭터로 아니 뭐 그렇게까지 2m 48시간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절대 안된다는 약간 강박증과도 같은 우리도 이런 사람은 은근히 주변에 찾아볼 수 있어요 응 유달리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꼭 뭐 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 어 유난스러울 정도로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아 일본사람 음 일본인들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죠 그런 이미지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건 우리 주변에도 은근히 찾아볼 수 있긴 해요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응 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거 조금 공공장소나 이런 데에서는 좀 마음 많이 불편해하는 느낌 응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길을 가는데 어 내가 두 명 세 명이서 길을 걷는다? 그러면은 길이 좁아 그러면 두 명이서 세 명이서 나란히 걷는 게 불편하지 당연히 대부분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막 내가 약간 뒤로 일부러 빠지고 저는 세 명이서 걸어가다가도 제가 일부러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뭐 공공장소에서 좀 큰소리 낸다고 하면 조용히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친구들에게 한다거나 아 목소리 낮추라고 이런 걸 한다던가 음 그리고 지하철에서 통화를 최대한 시끄럽게 안 하려고 한다던가 음 지하철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은 이따가 통화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다던가 저는 그런 편이에요 저는 약간 어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한편으로 내가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지하철에서 누가 통화하건 말고 뭐 고성방가를 지르지 않고서야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상하게 저도 약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고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 사람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여고생이라는 감수성 진수님이 말한 여고생이라는 감수성 거기에다가 어떤 본인이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유난스러움이 좀 이제 잘 발현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은이가 어 유난스럽긴 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유난스럽긴 해 어 요즘 시대엔 더 그렇죠 그죠 기침 재채기 하면은 막 목에서 물 사라에 덜 흘려서 재채기 해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끝까지 참아야 돼 참기 너무 힘든데 참아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되긴 하죠 근데 저는 이네라는 캐릭터가 어찌 보면 정음이 만큼이나 혹은 더 유난스러운 인간이지 않았나 유난스러운 캐릭터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정음이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이네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느낌을 좀 주잖아요 작품 속에서 어 나는 철저히 계획해서 이네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 철저히 계획해서 어 니가 저기 잠깐 가면은 내가 여기 놓고 오고 그리고 내가 다시 신호를 줬을 때 니가 가서 먹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걸 해야돼 뭐 편의점에서 그 라면 사줄 때도 뭐 나에게 다 계획이 있어 니가 어떻게 가서 신호를 딱 해서 대본을 딱 짜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서 먹고 뭐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이네라는 캐릭터도 사실 정음이 만큼이나 혹은 그만큼 더 유난스러운 독특한 친구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이 작품에 감초 역할을 하는 이네이긴 한데 과한 느낌은 조금 있었지만 음 그래도 음 이런 친구 한 명쯤은 그래 있을 법도 하다 어 괜찮다 작품에 재미를 더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쓰면서도 재밌지 않았을까요? 이런 장면들이나 이런 캐릭터들은 작가 스스로도 좀 쓰면서 재밌게 여길 만한 캐릭터거든요 어 아 그치 그치 수박에서 김치 냄새가 나도 좀 이해해줘 라는 부분 아 그치 감동적이지 할머니 핸드폰을 쓴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감동적인 부분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은 참 한없이 따뜻한 친구 그리고 뭔가 허래허식을 부리지 않는 허래허식을 부리지 않는 진실되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만한 친구 또 궁금하네요 이 이후에 이 작품은 좀 어 갑자기 다 끝나버리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짝인 인혜와 어떤 관계를 이룰지 음 이 정음이와 인혜가 단짝이 될 수 있을지 또 약간 제 생각에는 이 인혜란 캐릭터가 쿨한 인간이니까 어 쿨한 인간이니까 정음이야 다시 학교 돌아오고 나서도 어 잘 다녀왔고 그레이브 씬 떠났어 음 잘 됐길 바란다 라는 식으로 그냥 뭔가 훅 넘어갈 것 같은 어 갑자기 살가워지는게 아니라 어 그때는 어 나의 할머니의 경험을 인해서 너를 보호해줄 수 밖에 없었음 약간 이런 약간 손 대고 여기 어 그때는 그럴 수 밖에 없었음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내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 이런 느낌의 캐릭터 음 그때 이후로도 뭔가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음 그래서 인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 작품에서 사실 뭐 결국에는 주제적으로 어 주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뭐 위로? 서로에 대한 이해 어 연대 이런 것들 이라고 당연히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게 보이지도 않고 아주 눈에 빤하게 보일 정도로 작품의 주제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음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청소년 작품이니까 청소년 입장이면은 정음이란 캐릭터에 많이 몰입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성인이고 좀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나 아버지에 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작품 속에 정음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정음이는 한없이 딱 진짜 청소년이야 응 딱 청소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무책임함?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나오긴 하죠 그런 이미지로 그런 이미지로 저는 짠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엄마도 짠해 보이고 아버지도 짠해 보였어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면은 뭐 어쨌든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그렇게까지 근데 약간은 무기력에 빠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기력에 빠졌고 어떤 실패로 인해서 잦은 실패로 한 번에 좀 큰 부도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인물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머니의 아픔 간병 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의 존재를 거기에 쏟고 있는 느낌이었어 작품 속에서 작가가 그렇게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진 않지만 아마 이런 인물들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무너지는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자아를 어머니 간병에 모두 쏟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할머니 간병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일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좀 공허해질 거야 아빠가 그리고 이제 뭐 그때부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내가 정말 무책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겠죠 근데 약간은 도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어머니의 할머니의 건강 뭐 존재가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인거죠 약간 도피 같은 느낌도 소식시키 좀 있긴 했었어요 아버지가 공수표를 남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무책임한 부분은 있어 어 자식을 낳았고 근데 그만큼 어떤 아버지의 역할 이라고 해야되나 음 어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미워할만한 인물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분명히 정음이를 계속 사랑하죠 그렇죠 어머니는 뭐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어머니는 정음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정음이랑 같이 뭐 그레이브스병 뭐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의지를 보이는 인물이고요 그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장면이 또 아버지가 대미를 장식하잖아요 음 딱 집에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신 그 반찬 챙겨 놓는 것도 되게 감동이었고 아버지가 신경 안쓸 것 같았는데 사실 다 신경쓰고 있었구나 어마어마한 반찬을 학창시절의 그 감수성으로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미워할만 하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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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입장이고 세상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한정 미웠을 것 같아 어 무한정 미웠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어 나 저도 그 대사가 너무 너무 짠했어 저 대사가 되게 무책임한 대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저 말을 내뱉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빠가 얼마나 무너졌을까 마음이 자식에게 나는 더 망가질 게 없어라고 말한다는게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어떤 신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좌절이 여러 번 있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정음이가 거리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저 없이 다가와서 정음이를 안아주는 모습 그리고 정음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그때서야 보면서 아빠도 4년만큼이나 더 늙었고 어 그렇구나 라는 걸 본 순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죠 어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이제 연락만 하고 뭔가 무책임한 아빠의 모습으로 정음이야 생각을 했다면은 그 마지막 장면 아버지의 얼굴 제대로 보고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어 정말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집착적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누군가의 사랑을 바랐던 음 음 누군가의 사랑을 다른 친구들의 사랑을 애정을 바랐던 정음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이 안김이 어떤 화해의 실마리 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론 긍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비약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본인이 뭐 원해서 부도가 난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곤 하지만 정음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워할만하고 미워할만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 어 충분히 원망할만한 부분들이 있어 근데 마지막 장면으로 인해서 조금 음 그치 결국엔 가족이다 어 가족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아무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가족이라는 사랑 뭐 연대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다못해 동생도 그렇고 누나 어디가 하는 어 눈 비비면서 일어나는 그 귀여운 동생도 그렇고 하나같이 정음이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가 은연중에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음이는 약간 그 청소년의 자기중심주의적인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어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어떤 어 그런 생각들에 갇혀있어서 주변을 잘 못 둘러보는 음 그런 캐릭터긴 한데 그럼에도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여러 이 부스러기들을 통해서 판단하건데 어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말하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진짜 말하지 않는 거 어 제 동생의 모습이죠 그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어 동생이 좀 어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뭐라 할만도 한데 그 한우 스테이크 한우 스테이크 동생이 못 먹잖아요 누나 먹어야 된다고 어 얼마나 서러웠겠어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거 엄청 서럽지 않을까요 누나가 아무리 아프다곤 하지만 동생도 고기 먹고 싶은데 한우 먹고 싶은데 어 얼마나 좀 서러웠겠어 그지 그니까 이런 거 참 동생도 착하고 어 전반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라면 참기 그니까 와 라면 참기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라면 참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녁만 되면 라면이 땡기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 동생도 착하다 어 그 생각을 들었던 거지 그래서 뭔가 작품이 더 어둡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설정들에서는 어 더 어둡게 흘러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작가가 근데 그게 뭐 꼭 어두운 것만이 현실적인 모습은 아니고 이런 음 이런 것도 충분히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 어머니 아버지 동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문학이라면은 저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이제 뭐 세계문학 성인문학 해외문학 뭐 국내문학들은 뭐 있다보면 가슴도 무너지고 좀 절망적인 상황들도 많이 나오는데 음 그러지 않아서 청소년문학은 그러지 않아서 좋고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야 뭐 아무리 현실이 팍팍한게 진짜라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곤 하지만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를 막 계속 읽어 나갈 필요까지는 없잖아 안그래요 아무리 현실이 팍팍하다고는 하지만 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들을 굳이 막 집착적으로 우리가 어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너 또 설마 현실이 그렇게 유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또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몰라 이러면서 채찍질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솔직히 네 그런 부분에서 적당한 무게였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작품이 어 뭐 음 뭐 여운이 길게 남지 않는다 그냥 무난하다 평범하다 어 청소년문학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청소년문학 같다라는 말만으로는 딱 어울리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딱 이 작품이 대변하는 거예요 청소년문학으로서 해야 될 또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음 음 이게 성인문학이었으면은 일반 문학이었으면은 또 그에 맞는 어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겠지만 이 작품 2m 그리고 48시간에는 딱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 어 본인이 맡은 부분에서 정확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더 깊고 더 좋은 내용 더 잘 쓴 작품 물론 뭐 세상에는 정말 좋은 작품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긴 한데 뭐 모든 작품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 이런 작품들도 충분히 어 그 가치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아 사대보험이 되는 어머니 직장이 아니었으면은 아 그네 어 어 야간 근무로 어 맞아 맞아 현실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그렇게도 더 들어가 있기도 하죠 어머니의 피곤해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네 그럼에도 자고 일어나서도 딸 어 요리 그 밥 챙겨주려고 일어나는 어머니의 모습 와 어머니의 사랑이란 진짜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2미터라는 거리를 0미터로 만드는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마지막 장면들도 되게 좋았고요 어 이네라는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쓰이는 쓰임새도 되게 좋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사실 이 작품은 18년도에 나왔어요 18년도에 나왔고 정확히 몇 개월에 나왔어요 몇 개월에 18년 9월에 나왔어요 18년 9월에 18년 9월이면은 코로나가 막 시작할 시기 아닌가요 그죠 시작할 시기 코로나가 시작할 시기 그래서 의도치는 않으셨겠지만 2미터 그리고 48시간이 자연스럽게 자가격리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뭔가 현실적으로도 좀 우리가 연장해서 음 우리의 시대와 연계해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아 19년 12월? 아 그래요? 아 그네? 그럼 이게 1년 정도 전이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어 1년 정도 새해가 나는군요 음 생각하고 쓰시진 않으셨겠지만 지금 읽어보기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어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9년 2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대충 제 마음속에 한 2,3년 된 것 같은 어 이렇게 길게 느껴지나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 어떤 시간적 거리 물리적 시간적 심리적 거리 2m 그리고 48시간 에 대한 제목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목을 좀 다르게 지었으면 어떻을까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2m 그리고 48시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작품 속에 재미있던 포인트가 그레이브스 병을 의인화해서 그레이브스 씨라고 계속 지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에서 그레이브스 씨를 드러내는 건 어땠을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어 제목 짓는 능력은 제가 좀 없지만 음 안녕 그레이브스 씨라든지 어 안녕 그레이브스 씨라든지 어 뭐 그런 아 책 페이지를 쫙 펼치면은 이렇게 쫙 펼치면은 요게 이제 정음이고 요게 이제 이네 겠죠 안녕 그레이브스 씨나 뭐 어 뭔가 어쨌든 그레이브스 씨라는 이름을 넣어서 음 작품의 제목을 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레이브스 씨와 48시간 어 약간 약간 뭐 대전격투가 생각나기도 하구요 음 저만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작품 자체가 간단하긴 했어요 그죠? 작품 자체가 간단했고 저도 사실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음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상치 못했던 작품이긴 하지만 좋았기도 했던 것 그래서 음 음 뭐 아마 요정도로 오늘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요정도 아마 할 것 같은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면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요거 좀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이야기할게요 어 같이 읽어볼 만한 작품 어 아 인해가 너무 강력해? 그것도 맞아 인해 이야기가 더 나와야 한다 인해의 시각에서 음 동시 이 기록을 했어야 된다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생각해볼 만한 작품으로는 당연히 병이 나오는 의미에서 패스트를 떠올릴 수 있겠죠 우리가 그죠? 전염병 사람간의 거리 이런 부분에서 패스트 까미의 패스트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한데 제가 찾아보면서 조금 음 신기했던 작품을 하나 발견했어요 작품 제목이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작품이거든요 명작 속에 아픈 사람들 이란 작품이 있어요 김애양 이라는 작가의 명작 속에 아픈 사람들 이란 작품인데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여러분 음 음 음 음 음 이 작품 좀 신기했어 보시면 김애양 작가의 이제 반년 좀 넘었죠 반년 좀 넘은 작품인데 명작 속에 아픈 사람들 이란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의약의 관점으로 본 문학이라고 써 있어서 딱 뭐냐면요 진짜 작품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써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좀 아는 엘만한 작품들이 뭐 레프톨스토이의 이반일리치의 죽음에서 최장암에 대해서 어 최장암은 어떤 병인지 뭐 이렇게 써 썼겠죠 어 안에 내용이 어떤 것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마리오바르가스 요사의 염소의 축제에서 전립섬 비대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쓰시고 어 임레게르테스의 운명에서 봉화지겸이란 무엇인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어 예시들 아이엔데 박완서 작가 조지오의 정맥류성 괴항 이 그쵸 이거 윈스턴이 이제 이걸 겪고 있죠 정맥류성 괴항 초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최오프 에밀졸라의 뭐 이런 여러가지 조현병 부정망상 천연두 디프테리아 장기이식 공수병 충수염 등등 뇌졸증 어 작품 속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병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어게 많죠 그죠 어 근데 분량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각 페이지 말로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당 한 두세 장 정도로 짧게 짧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도 있더라 찾아보니까 여러분 명작 속에 아픈 사람들 그래서 어 요것도 약간 음 재미로 읽어보실 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 있으시면은 빌려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요 내가 읽은 작품에서 맞아 이 캐릭터 아팠었지 이 캐릭터가 아픈 병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의학의 관점으로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읽어보거나 어 생각해볼 만한 작품으로 요정도 요거 하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표지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표지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요 작품 이야기 해드리면서 오늘 모임은 요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하셨던 유은실 작가의 2m 그리고 48시간이었구요 청소년분들 중학생 뭐 고등학생까지도 추천해볼 만한 작품이고 어 그레이브스 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추천하거나 알아보신 주변 지인이나 뭐 이런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아이를 두신 어 부모님에게도 좀 음 추천을 드려보면 어떨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제 남고생이었고 이제는 어떤 아이의 마음에서 많이 멀어진 인물이지만 여고생의 입장이라면 또 여중생 여고생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치그치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음 우리 이제 또 다음 책을 정해봐야겠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m 그리고 48시간이었습니다 아멘